이 시비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후로 유럽 증시로 글로벌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했을 때 유럽으로의 펀드 투자 자금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덕분에 증시도 최근 1분기 들어서 전년 대비 20% 가까운 유럽 증시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M10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의 변동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가 최근에는 강세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작년이죠. 작년 한 여름부터 달러의 빅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달러의 빅 랠리와 함께 유로와는 반대로 악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으로서는 달러가 또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달러의 움직임이 향 어떻게 될 것이냐가 추가적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표 동향을 보시면 지난 1분기까지는 유럽 쪽의 일방적인 회복, 미국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 이게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날씨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이런 일방적인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익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2분기를 기점으로 서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유럽 쪽으로 몰렸던 자금이 2분기 이후에는 미국 쪽으로도 조금 이전되거나 유럽 쪽에서 일부 이탈하는 자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 쪽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메인스트림,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의 메인스트림은 유럽 쪽에서 약간 미국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속도의 조절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여전히 한국은 메인스트림은 아니고요. 메인스트림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 정도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흐름이고 유럽 증시에서의 자금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뉴욕 증시로 조금 더 흘러갈 가능성까지 하반기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텀, 이익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중국을 포함한 홍콩 증시 엄청나게 급등하는 양상이었고요. 대부분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국가의 이익 모멘텀이 좋으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이익 모멘텀이 좋은 것은 한국이나 대만 같은 제조업 국가들인데 이런 쪽으로는 그동안 외국인 메수나 주가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메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머징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일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 증시도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싸다, 아주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평균치 정도는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평균치에서 추가적으로 알파, 플러스 알파, 즉 전고점 부근까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기업이익이 생각대로 빠르게 증가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일드레이쇼, 일드갭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드레이쇼라는 게 뭡니까? 일드갭, 일드레이쇼가 모두 채권 수익률 대비해서 주식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인데 일드레이쇼 기준으로 보면 1, 2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면 주식이 고평가된 것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식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의 저평가에 따르면 채권 쪽에서 이쪽, 주식 쪽으로 자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현재 근데 이 일드레이쇼가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업이익이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일드레이쇼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드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드레이쇼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기업이익이 좋아진 부분보다는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더 높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디플레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드레이쇼와 일드갭 하나만 보고 증시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들어서 MSCI의 한국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금씩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9분기 연속으로 단 한 번도 전망이 맞은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 전망은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 또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도 초반에는 이익이 확실해 보이는 IT 쪽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건설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은행 업적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외국인 수급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전반적인 순환매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상승을 선도했던 IT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의 기업이익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좀 다각도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내에 계속 들어오더라도 지금처럼 업종과 종목의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수의 레벨업 자체의 속도는 여전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더 이상 이제는 저평가되었다, 극도로 싸다 이런 표현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도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와 국채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증시가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지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상향되는 실적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갖고 이 시장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미국이 좋아진다. 그러면 미국이 좋아지면 같이 움직였던 대표적인 업종이 내구소비자 업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환율 움직임을 살펴보면 엔드제품,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제 쪽에 한국 제품의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좋아질 거냐? 결국은 필수 부품 쪽에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은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비교적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엔드제품보다는 부품 쪽에 관심을 가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부품주의 개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엔드제품, 갤럭시 중심의 엔드제품 중심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시면서 갤럭시 S6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크게 좋아졌고 또 1분기 사상 최대 아이폰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애플의 실적 평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롱쇼 펀드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을 일종의 엔드제품에서 경쟁자로 본다면 최근의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또 애플로 삼성전자 쇼세 그런 분위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톡틸저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시가 뇌사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이런 상승세가 왜 나오고 있느냐.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애플의 충성도로 쉽게 쫓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이 진출하지도 않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에서 최근에 아이폰4와 아이폰5S의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열풍이 왜 불고 있느냐.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펫폰, 거의 고장난 아이폰들을 수입해 가서 거기서 고쳐서 팔아도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팔 수 있을 만큼 아이폰의 열기는 뜨겁다. 그래서 아이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갤럭시 S 시리즈도 물론 굉장히 하이엔드폰이고 좋은 폰이라고 글로벌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아이폰은 조금 더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부자가 가지고 있는 폰. 이걸 가지면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종의 사치품 개념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또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전체 시리즈를 놓고 보게 되면 항상 아이폰을 이길 수 있지만 갤럭시 S라고 하는 또 노트라고 하는 특정 하이엔드 제품만 놓고 봤을 때 애플을 이기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애플의 충성도가 오히려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에는 확실한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애플에 대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이 분위기 호실적을 내려놨었죠. 전문기에 비해서 개선된 움직임을 보였고 물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부진한 시적이긴 합니다만 갤럭시 S6가 출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약발이 다 한 건가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갤럭시 S 시리즈 노트의 출하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6의 판매량 자체를 2분기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주가를 본다면 이 예상이 과연 맞을 것인지 또 국내 판매량이 워낙 글로벌 판매량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실패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가 시장에서는 조금 궁금해하고 있다. 결과치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분기 영업이익과 전망에서 기본적으로 2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전망의 근거는 뭐냐면 반도체와 그리고 IM 부분, 즉 핸드셋의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아마 이익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AP 분야에서 베이스밴드까지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베이스밴드와 AP를 같이 통합 AP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은 퀄컴밖에 없는데 삼성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D램 쪽도 나쁘지 않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갤럭시 시리즈를 포함한 핸드셋의 판매가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갤럭시 S6보다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에이수스의 제품이 20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가. 애플만큼의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전망에 있어서 핵심은 반도체 좋아질 것은 확실한데. 과연 IM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낼 것인지 여전히 물음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마도 부품주로서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아 보이고 있고요. 부품주로서의 매력만 본다면 아마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애플의 출시 부품 중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14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핀팩 공정으로 인해서 TSMC를 제치고 삼성이 독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빠른 속도로 TSMC가 16나노 공정으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아이폰 7이 될지 6S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제품에 있어서 일부는 삼성전자가 가고 또 6S 플러스나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TSMC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도 하반기에 의외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느긋하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 엔드 제품이 아닌 부품주로서의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엔드 제품보다는 부품주들로서의 매력을 좀 더 갖고 있다는 분석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알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